당신도 45살이 복싱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걸 빨간색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이..뭐야? 지금 사람들은 뭔가 권사나? 복싱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. 또한 데서요? 29 아, 그랬어? 반설의 복싱은 세계 최고가 될 거야. 복싱은 항상 차근차근 피해 좀 사오고 피다하네. 코치는 진짜 착한 사람 같아요. 진짜 착한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한소리복싱이요? 아이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